음, 폴가이즈가 더 무섭네. 폴가이즈처럼 무서운 게임이다. 처음보네. 폴가이즈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음. 오늘 어떤 메이저 BJ가 흑인 귀실론 퍼뜨리던데 눈물이 나더라, 유유. 초월 작업도 해야 되나? 실제. 실제. 게임 끊으면 저장 안되냐? 초월 작업도 해야 되나? 이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근데 불 꺼보면 알겠죠? ㅈ됐다 처음부터잖아 이거 초벌작업 싫어요 최대한 빨리 끝내자 그건 형하게 달려있죠 아니죠 당신이 뇌대리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죠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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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귀신 나온다 나오니 3분 지나면 나와요 빨리 먹어 빨리 먹어 먹고 정면에 불부터 끄고 불 다 불 다 꺼야 돼 불 다 끄고 이쪽 방에 불 안 껐잖아요 저기 오면서 하면 되지 위에 다 끄고 여기 방 3개에요 기억하시고요 왼쪽에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해야돼요 형 자 거기 끄고 들어가서 오른쪽에 끄고 나가면서 왼쪽에 있는 부분 불 끄고 그리고 왼쪽 방 한게 더 있어요 여긴 2개 방 2개 안쪽 방 여기 방 여기가 거기 있네요 끄고 나가면서 끄고 끄고 내려가요 다시 여기 불 끄고 아니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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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있는 불이에요 네 또 불 끄고 네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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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 방 끄고 이제 불 붙이면 돼요 끄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불 붙이고 거기 불 붙이고 거기 불 붙이고 거기 불 붙이고 없어요 화장실 왼쪽 화장실 불 붙이고 2층 올라가고요 뛰어요 뛰어 여기 전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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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왼쪽에 화장실 왼쪽에 화장실 불 붙이고 나가서 쭉쭉 앞으로 쭉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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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없어요 오른쪽 불 붙이고 나가서 나가서 왼쪽 쭉쭉쭉 쭉쭉쭉 지킨 쭉 오른쪽 아 형 니가 좀 해줘 아 니가 좀 이거 초벌만디가 좀 해줘 아 나 무서워 진짜 쫄보다 쫄보야 시작도 안 했는데 자 그 다음 아 TV를 안 켰네 망했다 이거 귀신 오겠는데요? 어 다시 해 다시 해 예? 다시 다시 TV부터 켜야되나? 초벌만라이프가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할게요 초벌작업 응 아 이거 클릭이자 이거 일단 E를 모르고 그래서 펜가이 고맙습니다 캡 밑으로 이따 줄여드릴게요 일단 초벌작업만 좀 보세요 초벌은 순서 없이 해도 된대 아 진짜요? 에이 그거를 알았으면 안했어도 되는데 그래도 순서대로 좀 갈게요 순서 없이 해도 그냥 불국초 되잖아요 이거 bie ilo 게임 방송할 때 특유의 말투가 사람 대결밖에해요 여기 count으로 불 Silver 이게 붙였네 이거? 아 붙였구나. 뭐뭐 좀 하라고! 낙오로 끝나는 저 말투. 진짜 귓방맹이 후리고 싶어요. 비빔미 어서와. 계시겠나요? 다 돼갔네. 자 시작합니다 이제. 자. 지지직하며 시작합니다. 맞아. 템 누라서 보고 있으세요. 규칙. 뭐야? 그게 이제 규칙 나오는 규칙인데. 톤도 나와요. 톤은 뭔지 모르겠는데. 아 잠깐만. 어! 아! 아 해야죠. 왜 해? 아! 엄마! 소리 왜 꺼야? 소리 싸풀해야 되는데 이거 찌식 안 했잖아 시작했을걸 이거? 셋이야? 어 된다 이제 셋이 된다 이제 셋이다! 엄마! 5초! 5초! 자 시작! 5초! 자 시작! 엄마! 엄마!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자 촛불 꺼지면 촛불 켜고 물나오면 물 끄고 켜요 여기 촛불 켜요 이거 빨간 놈 나오면 달리지 마 조용히 봐 물만 떨어지는 소리 아 씨발 아 씨발 아 씨발 새끼야 오지마 씨새끼야 하고 나가 달리지 마요 달리지 마요 달리면 뒤져요 엄마! 엄마! 괜찮아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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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화장실 화장실 불 꺼져 있을걸 여기 그 안에 불 켜주고 불 켜주고 엄마! 엄마! 뒤바디 됐어요 됐어요 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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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엽다 아 씨발 한 번 볼꺼에요. 오른쪽 조심해요. 물 꺼 물 꺼 물 꺼 물 꺼 거기 아니에요 화장실 물을 눌러야돼 물을 아 씨발 아 씨발 진짜 개같네 씨발 게임 진짜 거기서 나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만 따라다니면 안돼요? 존나 이제 2층도 가봐야될 것 같아요 불 꺼졌네 이게?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아 하지마 아 알아봐 뭔 소리야? 이거요? 형을 놀래키는 소리 뭔 소린데? 그냥 소리만 나는거지 뭔 소리냐고 이 방에 두개 있는거 외웠네요 엄마 엄마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았어 빨간 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여긴 다 했어요 왜 허리는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파의 해법이 뭔데 안 쳐다보는거에요 어 어 어 불 켜져있다 이거 뭔 소리 뭔 소린데 어 불 꺼졌다 화장실 물 꺼 물 꺼 물 꺼 물 물 엄마 아하하하 하핡 아하 티비티비 TV 아녜요 물인가? 티비소리야 티비소리야 싸플 잘해 오 나 미치겠다 Max, Max, went 잘하네. 자 다시. 다시 이처럼. 불 껐다. 불 켜야 된다. 왜 꺼나 몰라. 하지마.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오른쪽에 있어요. 이때 왼쪽으로 가면 돼요. 전마디로 다닐게요. 잘하네. 엄마. 엄마 뭔데. 뭔 소린데. 그냥 웃는 거예요. 형이 지금 놀라는 걸 보고. 켜져 있고.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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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방. 그 방. 이 방도 한번 슥 체크해줘야지. 왼쪽. 왼쪽.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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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여기 방 한 게 더 있어요.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엄마. 엄마. 아 씨. 진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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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끄고 가. 전망과 돌아다니면서 불을 끄고 당기네. 엄마. 엄마. 잘한다 근데. 시계 한번 보시오. 오른쪽에. 시계. 오. 5분이나 버텼어요. 벌써. 잘하네. 어디 어디. 여기. 엄마. 뭔데. 뭔데. 이거 뭔지 몰라요. 몰라. 됐다. 이제 일찍 내려갈 시간이에요. 오. 오. 오요요. 아. 씨발. 족간네. 진짜. 게임. 물. 물. 오케이. 오. 오. 피티비 피티비 잘한다 원툭 원툭 하겠는데요? 저기 그 주방 주방 옆에 어디 갔노? 왜? 주방이 어디야? 아니 저기 왼쪽 방금 왼쪽 네 거기 정면 정면방 범프방 거 봐 거기 왼쪽 거기서 왼쪽 아직도 못 해면 어떡합니까 이거를 다시 2층 가면 돼 2층 다시 2층 가면 돼 엄마 엄마 씨발 진짜 씨발 새끼들아 어 뭔데? 바람소리 바람소리 엄마 물가 떨어진 소리 엄마 뭔 소리야 그냥 형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소리예요 이제 어린애 나올 때 됐어요 이제 어린애 어떻게 하냐고 뒤를 봐야죠 뒤 어린애 나오면 뒤를 봐? 네 그 꼬맹이 인형들 그 새끼 톰은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톰에 대해서 알아와 빨리 알아오려면 탭을 열어야죠 탭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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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에어어어어 아 으아 아사리 무슨 이거 옆을 봤어 이거 움직이면서 옆을 봐야되나 맞네 이거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 없었어요 10분 못했어 10분 4분 남았는데 아야 못하겠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아니 4분 남았잖아 3분 진짜 못하겠어 씨발 X같아 아니 4분 남았잖아요 4분 비빔아 나 그만하면 안되냐? 아니 뭘 그만해요 지금 봐봐 여기 아 씨발 3분 10초 종올리면 안된다 고민이요 수도꼭 지금 잠가야된다 꼬리투명 쳐다보고있을때 움직여 쳐다보고있을때 가만히 있어야 되네 이 아이컨택을 한번씩 하나봐요 얘는 어.. 톰은 없나본데? 톰이 얜가? 오케이 라이프가 한파만 해봐 뭔소리 같이하자 그냥 아니 형이 해야되 아 같이 10분에서 놔줘 아니 제가하면 뭔 10분 절조 제가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 나 짜증난다고 에? 짜증난다고 그게 재미에요 어 바로 시작했다 엄마아 미치새끼야 왜그래 왜요 아 아 알았다 촛불을 안 켜놓고 내가 했다 어 뭔데 왜 바로 1분으로 돼요 아 아 오 촛불 다 돼있잖아 준비 아 아 아 아 아 뭐해 뛰면 안된다니까 처음에 뛰어도 돼요 방에 있다가 지직함이 시작되는 시기 보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는데 15초 있다가 아 미치겠다 진짜 아 부르는 콜라 옆으로 와 옆으로만 할게 아 아 목 아파 비빔면 형이 가라 그러잖아요 잘했었는데 4분만 더 버텼으면 깼어요 방금 존나 어렵다니까 잘해요 그럼 뭐가 어려워요 엄마 근데 이거 하는 사람은 조금 쫄리긴 해요 뭔데 니 뭐하니 저거 보고 있었어요 엄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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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게임 X같이 만들었네 엄마 뭔데 어 씹새끼야 알지면 안돼요 약간 옆으로 피해주면 지나가요 얘가 그저 이 정도면 괜찮아요 엄마 아 씹알 안괜찮네 이 정도 침대 옆에 있다가 가야되네 지나간거 보고 어떻게 입고 또 알았어요 또 알았어요 아 15분 너무 길다 그거 끄고 바로 이제 붙이고 시작하면 돼요 이 새끼에다 불 붙이면 안되나 탓 죽으라고 뛰면 안되지 여기서 방으로 숨으라고 그랬어요 방으로 숨으라고 그랬어요 방에서 시작해요 아 아직 시작 안 했어 아무리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엄마 아 씹알 오징어도 못먹겠네 먹여드릴게요 먹으면서 먹으면서 디바이씨 디바이씨 심장소지 끝나면 간거에요 좋아하네요 고소하 습니다 으응 황 이러면 이제 많이 당해가지고 음 에어엌 아 에어엌 오 안녕하세요 칼을 찍으네 이거 아 저 저 압질채팅모드 쉬프트 누르면서 가면 걷기라고 하는데 방금 뛰었으면 죽은거거든요 진짜 1층? 오우 거기다 불 끄고 나왔으니까 얘 보내오 봐요 얘 1층 내려갈거거든요 거기 있으면 될거같아요 이처받다 이처받다 불 불 불 불 불 의자 위에 책 뜯으실 소리 히힣 엄라 으아 으아 아 지금 많이 안醒, 1층 갓이죠 음 음 1층 내려가지 1층 음 음 1층 가다라고 계단에서 마주칠 수도 있나 천천히 내려가봐요 가닥 맞추면 바로 뒤져버리는거니까 오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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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 TV다 어디지? 엄마 시발새끼야 그리고 화장실도 켜야되지 그리고 화장실도 켜야되지 그리고 화장실도 켜야되지 화장실도 켜야되지 2층 올라간거 같은데 왼쪽 왼쪽에 있어야지 왼쪽 물 나오네 물 나온다 물 물 어 왼쪽 물 나온다 엄마 뭔데? 근처에 있으면 소리나는건가? 죽꾼 Season 으으 distributions 으으 으으 이거 이거 불 또 꺼졌네 여기 계속 꺼지네 아니 지맘둘 꺼지는거네 끌고다니는게 아니라 내려오다 마주치면 어떡해요? 말하지마 위에 보고 올라가요 내려올 수도 있어요 오 있다 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포닛길이네 이렇게 움직이네 이 방도 확인해줘야지 시계 한 번 보시죠 나오면서 야 또 많이 버텠다고 5문이 났다고 와 X같다 진짜 굿 다시 1층으로 또 내려가다가 마주치는 거 조심하시고요 금방 왔어요 오 너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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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 옆에서 침대 옆에 그냥 그걸로 들어와요 침대 옆에 있다가 시야 시야 가잖아요 저 방 들어가니까 아 불 또 꺼졌네 저기 불 켜야돼 저기 전만 나가면 불 켜야돼 전만 나가면 불 켜야돼 진행하는 걸 봐야될 거 아니에요 애들 하세요 다시 왔잖아 왜그래 엄마 엄마 뭔데 이 X발 안 달렸어 아 X발 아 짜증나 진짜 개같은 게임 5분 5분 버텼어 5분 이제는 저 없어도 할 것 같은데요 잘 아니야 이제 있어줘야 돼 멘탈 작게 너무 힘들어 아 목.. 목도 아프고 좀 템을 먹고 가 템을 먹고 가야죠 콜라 좀 먹자 빨리 해야 돼 지금 시간은 톡톡톡 하고 있어요 바로 나옵니다 빨간 불 끄고 불 끄고 아 방에 숨으라고 그랬어요 이쪽 방에 숨으면 안돼요? 어, 시작됐다 저기서는 제가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오는거죠? 응 엄마! 아, 씨발, 마우스 놓쳤다, 잠깐만 FF, 얻으믄 안 돼요? 엄마! FF, 얻으믄 안 돼요? 아, X됐다 오, 가네 끝까지는 안 오네 와, 잘 만들었 느낌 그냥 앞으로 슬쩍 들어왔다가 그냥 나가네 아예 못 피할 공간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 나 그만하고 싶어 진짜 아, 쳐다봐 쳐 가는지 보세요! 일로 올 수도 있잖아요 무병을 피해야 되는데 갔어요, 갔어 진짜 왜 발소리도 안내고 댕기냐 뭔 소리야? 문 열리는 소리 계속 나네 오지 마라 좀 1층 다행이다 엄마!!!! 씨발 바드보다 적응이 안 되네 같이 올라올게요 여기서 하지 말라니까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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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도 꺼야 돼 물도 똑딱 하고 바로 물 끌어와야 돼 물 안녕? 인사해 이쪽으로 어떡하라 여기 화장실 물 나오고 있어 물 빨리 가끔 왜 죽어 왜 죽어 뭘 불 켜고 저쪽 화장실에서 물 나오고 있어 이제 네 화장실 왼쪽 화장실 물 나오고 있잖아 지금 물 소비 진짜 물 켜고 엄마!!!! 하아 올라갈까? 알은 다 돌았으니까 올라가서야 돼 근데 얘 위에 있잖아요 지금 마주칠 수도 있어 왜 이렇게 이리 왼쪽 이리 왼쪽 이리 왼쪽 이리 왼쪽 이리 왼쪽 이게 딱 머리를 써야돼요. 또 내려가잖아요. 특정한 위치만 계속 돈다니까요. 전마가. 물물물물! 핏물이 나오네 핏물이. 이거 하고 또 내려가요. 그러면 루트 안 겹쳐. 내려가면 얘 지금 1층 돌고 있거든요. 꼬맹이 나오는 거 조심하고 곧 나올 것 같아요. 엄마! 말은 해줬는데. 엄마! 못다 끝끝끝끝끝끝. 아니 봐도 돼요 얘는. 불 꺼졌다 이 안방이. 폴더 가이스트 현상이죠 이게. 몰라. 나도 몰라. 이제 또 방돌고 있을 거예요. 여기. 으아악! 으아악! 뭔데? 창문 깨지는 소리. 난 간다 간다. 내려가고. 왼쪽 방 왼쪽 방. 그리고 만약에 빨간 놈이 쳐다보잖아요 형을. 가만히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움직이면 뒤져요. 빨간 놈이라니? 빨간 놈이 나온대요. 빨간 놈이 나오면은 쳐다보면. 쳐다보면 가만히 아이컨택하고 있어야 돼요. 마우스랑 키보드 손 떼고? 네. 움직이면 뒤져요. 얘 또 이제 올라갈 때 됐거든요. 뭘 틀었다. 방 들어오는데. 조심하고. 조심하고. 잘 안 보인다 어두워서 여기. 또 올라올 수도 있어 얘. 저 풀량 사진 올리면 안 될까요? 안 돼! 형 끝내고 가. 제대로 제대로 뒤봐야 돼요 이거. 올라오는 거 조심x2 올라오는 거 조심. 올라오는 거 조심해요. 안 올라오는데? 마주치면 어떡해요 마주치면. 안 오잖아.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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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비. 오하하하! 티비티비 빨리 지금. 오하하! 아니 쳐다봐도 돼. 가는 거 보고 바로 티비 끌고 가야 돼 티비. 티비하고 물? 물도 지금 소리 안 쓰여. 방금 물 방금 물. 화장실 물 물. 물 물 물. 여기 물. 여기 물. 사etos. 사포 중에 prakt지 대응. 왕훨이. 어떻게? 어떻게? 아니요? 나 죽어버릴 것 같아. 다시 올라갈까? 올라올 때 내려가는 거 조심해야죠 방금처럼 마주치면 어떡하려고요 조심히 슥 한번 둘러봐요 어딘지 막 들어가지 말고 막 들어가지 말고 형 뒤에서 나올 수도 있어 거기서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럼 어디로 가? 어딘지 위치를 파악하면서 가야지 뒤 찾아보면서 가면은 뒤지죠 지금 16분 버티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봐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좀 생각을 좀 하고 왔어요 생각을 하고 잠깐만 뒤복도 뒤복도 아! 아! 아 나 그만할래 땀이 너무 나 진짜 내가 진짜 찐땡인지 아닌지 말해봐봐 땀 존다 웃기네 와 땀이 흐른다 흘러 머리가 젖었어요 젖었어요 어 야 비빔만 나 이제 좀 다음에 하면 안될까? 나 너무 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비빔아 말 좀 해봐봐 아 나 이제 좀 좀 어? 다음에 또 하려고? 아 이제 그만하면 안될까? 나 솔직히 이거 1시간에 했잖아 지금까지 1시간이에요 1시간에? 아니 어제 거랑 합쳐갖고 2시간에 3시간에 하아... 방 구조는 확실히 알겠죠? 모르겠어 불 바로 끄고요 아 켜고요 내가 이제 움직였을 테니까 지금 화장실 좀 돌고 있겠죠? 좌이전 비보고요 심장 소식 끝나면 봐야 돼요 심장 소식 끝나면 봐야 돼요 나 진짜 저 시발 년 알리가 나타났을 때 그녀를 쳐다봐선 안됩니다 A1인가 알리인가 어려움은 좀 더 자주 나오려나? 아 나 이 게임 그만하고 싶어 어려움은 30분 못해야 될걸요? 아 못하겠어 너무 어렵기도 어려운 거야 아 시발 진짜 깜놀이 너무 많아 불 끄고 그거하고 불 끄고 좀 자요 근데 제가 하면 재미가 없어요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이 게임 진짜 아 여긴가? 시계 있는 방에 있는가? 아무리 하나 있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아무리 하나 있어요 시장한 거야 이제 초콜릿만 다 싹둑 켜고 당기고 알리 개샹련이 너무 싫어 나는 계속 생각하면서 알간놈 이제 저 방 갔다가 이 방 올 거예요 이거 내려가야 지금 1층 내려가야 1층 화장실 꺼졌네요 조이 조이 심장 소중 끝나면 뭔데? 제대로 돌려야겠네 너무 많이 돌렸어요 지금 제대로 돌려요 제대로 돌려요 아 저 시발 년 저 육실얼년 제일 나오는 건데 움직여도 돼요 개같은 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 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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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간거 주세요 에저테인먼트야 너 진짜 찢어죽일까 너? 말 개같이하네 쟤 학습능력이 제로네 진짜 막상 본인이 하면 엄청 무서워할텐데요 이거 이거 플레이하는거랑 보는거랑 달라요 진짜로 상남자인 저도 이거 처음 플레이할때는 가슴이 콩닥콩닥거렸습니다 너가 상남자야? 예 형 다 남자 아니 니가 상남자 아 전 중남자 정도돼요 전 중상남자 정도돼요 근데 저는 쪽으로 빼잖아요 저는 앞으로 가요 저는 앞으로만 앞으로 가요 좀 더 앞으로가서 슥 지나가는거 보고 내가 다시 올라갔어요 또 뭘 보고 엄마 딱 그정도 좀 더 눌러요 가야지 어 목이 왜 이렇게 움직여 어디게 몸이 움직여 잘하네요 근데 사이드 체크까지 문 나가기 전에 슥 보고 가야죠 백무빙 준비하면서 가야죠 백무빙 준비하면서 굿 근데 진짜 아달이 안맞으면 나가면서 바로 맞을수도 있겠다 봐봐 이렇게 이리로 오잖아 이거 너무 무서워 범윙 무서워 이건 박수 자존인거 smo 아아 물 넣고 싶어요? 키디 소리가 심장이 좀 아픈가보여 줄이겠군요. 저 방 나오는거라고 말하고. 아까 들어갔었죠 이번. 나올텐데 여러분 이제. 오 내려가는거야. 앞에서 올수도 있어요 앞에서. 말했잖아요 올수도 있다고. 거기서 들어갔다 또 나와요 얘. 바로 직진 방랑. 거리우지 하면서. 아니 걔가 어디로 가는지 봐야될거 아니에요. 아니 알았어. 아 나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아 엉덩이 땀나고. 심장이 너무 뛰고. 정신적으로 너무 안좋아. 피폐해졌어 나. 아니 못하겠어 나. 나 포기할래. 비빔마 좀. 다음 말고 다른 공포게임 가지고 올게. 비빔마. 다음 다른 공포게임 가지고 올게. 어. 아. 왜 방관리를 안하니. 병신 존나 엮겹다. 니가 해봐 씨발람. 병신새끼야. 방관리 잘하시네요 병신. 인정장애인 물음표. 나가 이 개새끼야. 엄살 게시만 해. 나가 씨발라. 하남자까진 봐줄게. 근데 진짜 이 보는거랑 달라요. 플레이하는거랑. 여러분들 이거 사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찔끔 하실겁니다. 랄프가 한번 깨보라고. 실력 보여주세요. 재미없어도 돼요. 재미없어도 돼요. 아니 뭔 실력이 어디있습니까. 나 캠 조금만 줄이고 갈게. 잠깐만. 정말 좋아하시네. 어려움. 어려움은 안되죠. 어려움은. 기름도 먹으러 생겨야 되는데요. 말은 안되죠. 왜 뛰어다녀. 지장 안했으니까 해야지. 문 이런거 열 수 있나요. 열 수 있네. 소리 무서워. 괜히 무서우니까. 굉장히 리얼. 아 어려움은 이런데서 아이템 먹고 다녀야 돼요. 아 진짜? 기름이 이게. 이게. 라이터가. 연료가 제한이 있다니까요. 뭐야. 연료가 제한이 있다니까요. 어려움이 없어요. 아마 난이도 두개인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야. 쉬운 보통 어려움 아니야? 세개에요? 응. 그건 몰랐어요. 보통은 30분 견디는거고. 들어오나요? 들어오시나요? 올라오시나요? 보통은 30분 견디는거고. 어려움은. 라이터 기름 같은 것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그런가봐. 올라오시나요? 그리고. 저 빨간색 인형 속도가 더 빠른가봐. 어디 계시나요? 저는 개의 위치를 알아요. 오히려. 좀 마음이 놓이더라구요. 빨간 놈이. 똑같노. 어디 계십니까? 내려오시나요? 어디 계시나요? 널 것 같아. 알리. 알리 뭐에요? 알리 엘리. 알리요? 응. 어. 나도 화면이 안보여요. 앞이. 한층 앞이. 나도 안보여.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했네. 앞이 안보이니까. 가세요. 갈 길이 바봅니다잖아. 화면이 안보인다니까. 밝기 좀 올릴까? 밝기 좀만 올리자. 어때? 어떻게 올려요 밝기? bsc. 설정. 비디오. 밝기 0이잖아. 0? 기본이 0이에요? 3정도면 되겠다. 응. 앞이 안보여가지고 할 수가 없네. 게임은. 내가 그래서 못했던거야. 여러분 이제 이해가죠? 응. 아 진짜 앞이 안보여요. 한층 앞이 안보여요. 한층 앞이. 그래. 그냥 그 땜에 있겼던거야. 올라오시나요? 그럼 이제 밝기 올렸으니까 호텔 할래? 아니. 아니 빨간 놈 어디있어요? 어디있는데. 아 진짜 안보여요. 안녕하세요. 이거 멈추지? 어. 하지마. 진짜 자극시키지마. 불. 어. 껐어? 네. 불 켜고 물. 비누가? 흐흑.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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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잘 안보이네. 눈. 이게 약간 그. 동공이 작아지는 효과 있죠? 여기 있네. 오케이. 바로 내려가야지. 바로 내려가줄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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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g請. 잘않으니ちら crック.. 편안하잖아요. 보는 분들로 가야건 편안해. 지금 내려오고 조심해야되요. 아까 방 들어갔었죠? 여기. 여기서 나올수도 있어요. 체크해야되요. 어디갔노? 아 여긴데. 나오잖아. 보고있어요. 안움직였잖아. 안움직였어 살짝. 맞죠? 이것도 있다니까요. 얘가 이렇게 봤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했는데 제가 살짝 움직였어요. 저게 그거 맨마지막 그거? 맨마지막 그거 안나와요. 그럼 시험보드에서 안나와? 모르죠. 그게 안적혀있는데. 와 개무서워. 제가 살짝 움직였어요. 뭔지 몰라가지고. 존나 어렵잖아. 처음 봐가지고. 아 너무 길어요. 근데 이거 게임이. 그래 내 말이. 너무 길어. 비빔마. 아니 길다니까. 10분이면 어떻게 해야지. 보는거랑 하는거랑 달라요. 보면은 진짜 평온하고 아무것도 아닌게 느껴져요. 존나 어부하네. 병신 개 억태나네. 여기 있어도 되나? 그런 소리를 하는데. 막상 해보잖아? 말이 안난다. 말이. 진짜로. 쫄깃쫄깃합니다. 게임.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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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잖아 아까. 아 그만해. 10분은 가능하죠. 아 그만하자. 10분이면 가능하죠. 10분으로 들어오나? 일어나면 봐야겠다. 너 일어났니? 아 일어났네. 그냥 바로 지 할리하러 가네. 얘 탈모인가요 혹시? 머리에서 과민하네. 하지마. 하지마. 따라가야지. 같이 가잖아. 아 무섭잖아요. 따라가니까. 맞죠? 아니 무섭는데? 제가 뒤 확 돌아서 칼 확 하면 어떡해. 봤다. 봤다. 아 또 움직였다. 아 이거 진짜 어렵네. 10분. 형 10분. 그만하자. 어 볼때 이거 이거 막. 시간 뭐 1초 같은 거 텅도 안주고. 살짝만 건드리면은 저거 바로 해버리네. 언제까지 해야 되죠? 이제. 어 점프가 있어? 점프도 있네. 게임이. 하지마. 왜그래. 얘 자극시켜. 아 시작 안했으니까 해가지고. 디테크. 톱도 있고 grac. 집에. 라에프D 한 번 깨보자. 지나가라. 어 긴다. 얘 눈을 쳐다보면 안되나봐요. 그게 나오나봐야 돼 딱 떼야잖아 벽면감 오케이 이까진 똑같잖아 전방선 들어갈 때 불 켜고 나와서 지나가는 거 보고 있을게 바닥 보고 있어야지 보니깐 이쪽은 안 들어오는 것 같더라구요 안 들어오잖아요 오오오오오오오옆 떡떡 오케이 네 저를 그렇게 안 한다를 보시니까 나올거에요 이제 나오세요 나오세요 저는 얘기했었나요 여러분들 내가 랄프랑 같이 있는데 랄프가 여기 의자 앉아있다고 우리 둘이 얘기하다가 랄프 뒤쪽에 허공 보면서 내가 야 정모야 으아 그러니까 얘가 놀래갖고 이건 형이잖아요 형 랄프 뒤쪽으로 랄프 뒤쪽으로 랄프 뒤쪽으로 랄프 뒤쪽으로 너무 어저다 비비형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어 이건 여기까지만 하자 폴가이즈 오등미션으로 계속 이어나갈게요 여러분들 랄프 뒤쪽으로 랄프 뒤쪽으로 음